SUM 같은 경우는 합을 구해준 함수에요. 이 인수들의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 SUM SUM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거고 합계를 구한다 그 다음에 요번에는 SUM 인데요 IF가 들어가요 IF라는건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뭐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합을 구해줍니다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함수에요 검색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맞는 애들을 찾아서 합계 범위에서 합계를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SUM IF 그 다음에 S가 하나 더 붙어요 얘는 조건이 여러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SUM IF 쓰는 합계 범위가 맨 앞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셀 범위 1에서의 조건 1 그 다음에 셀 범위 2에서의 조건 2 이렇게 나옵니다 SUM IF에서는 합계 범위가 뒤에 오지만 SUM IF에서는 합계 범위가 앞에 온다라는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SUM SUM IF SUM IF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명 성명 성별 실적이 입력이 되어있구요 그 여기에다가 전직원의 합계를 구했어요 실적의 합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수식을 미리 넣어놨는데 는 SUM 이 수식의 결과가 바로 여기에요 SUM D에 2에서 D에 9 D에 2에서 D에 9 이렇게 되면은 전직원의 실적의 합계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SUM IF입니다 SUM IF인데 여자직원에 대한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별에서 여인 경우만 가려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성별이 여인 경우에 실적을 갖다가 더하겠다 이 예제에요 어떻게 하냐면 는 SUM IF SUM IF C에 2에서 C에 9 C에 2에서 C에 9 여기는 뭐가 되는거에요 성별이잖아요 C에 2에서 C에 9에서 여인 경우 큰 따옴표 여 큰 따옴표 이렇게 주고 나서 여에 해당되는 경우에 D에 2에서 D에 9 실적 여에 해당되는 실적만 더하라 이렇게 주문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SUM IF에요 그리고 또 갈까요 이번에는 전산부이면서 남자직원 그러니까 조건이 2개가 되는 거죠 전산부이면서 전산부이면서 남자직원만 남만 구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신네 여는 빠지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는 는 SUM IF S S 그 다음에 합을 구할 실적 이 범위가 맨 앞에 온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2에서 A9에서 전산부 A2에서 A9 부서 A2에서 A9 여기서 전산부 그 다음에 C에 2에서 C에 9 남 C에 2에서 C에 9 남 이렇게 복수 조건을 만족할 때만 합을 구하는 게 SUM IF S에요 거듭 강조해 드리는 거 SUM IF S에서는 합을 구할 범위가 맨 앞에 온다 SUM IF는 D에 온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해요 지금 점수가 10, 15, 20, 30이 입력되어 있을 때 보세요 는 SUM IF SUM IF SUM IF F13에서 F16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큰 따옴표 20보다 크거나 같다 2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더하라 2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두 점수잖아요 20, 30 이것만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50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SUM 합을 구할 때 쓰는 함수 SUM 그 다음에 조건 SUM IF 조건이 여러 개 SUM IF S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돼요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라운드 함수인데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시켜주는 함수에요 반올림 그리고 라운드 업은 무조건 라운드 무조건 업 시킨다 라는 거에요 자릿수로 올림한다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림이에요 라운드 다운 그래서 자릿수로 내림 이것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함수 결과요 얘가 이제 입력된 인수가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라운드 A2 A2는 지금 얘잖아요 A2 얘를 갖다가 콤마 2 그랬어요 그러면 두 자리까지 나타내고 반올림이 돼야 되는데 지금 4, 5, 6, 7, 4, 5 여기까지 나타내야 되잖아요 4, 5까지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결과는 4, 6이 됐어요 왜 4, 6이 됐냐면 반올림이니까 5 이상 같은 경우 6이 5 이상이니까 얘한테 반올림 해주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4, 6이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갈까요? 요번에 A3 0 이제 소유점 자릿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유점 자릿수가 얘네가 날아가는데 4잖아요 반올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4, 5, 6, 7이 남는 거에요 그 다음 요번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소유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4, 여기서 소유점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야 돼요 두 자리 같죠? 여기서 반올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4, 6, 0,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올림이 됐기 때문에 요번에 라운드업 갈까요? 라운드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올려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자리 업이에요 그러면은 1, 2, 1, 2인데 두 자리까지만인데 3은 반올림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라운드업이니까 얘는 무조건 올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 3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 2에서 얘가 반올림 무조건 해주는 겁니다 왜? 업 무조건 올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요번 같은 경우도 라운드업 그냥 0이에요 0이지만 얘네가 다 날아가지만 어떻게 돼요? 무조건 올림이니까 1, 2, 3, 4가 아니고 1, 2, 3, 5가 되어버리는 거죠 라운드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한 자리 두 자리 갔지만 무조건 업이니까 반올림 대상은 3이라 반올림이 안 될 것 같지만 라운드업이기 때문에 1, 3, 0,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림이죠 내림은 간단해요 두 자리 두 자리니까 어떻게 내려요? 그냥 4, 5 그냥 날아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4, 5, 6, 7.4,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콤바 0이에요 그냥 4, 5, 6, 7이 되는 거죠 다운이기 때문에 4, 5, 6, 7 그 다음 마이너스 2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 둘 그냥 4, 5, 0이 되어버리는 거죠 라운드 다운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라운드 반올림 라운드업 무조건 올림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림 라운드 다운 함수예요 요번에는 ABS 가겠습니다 ABS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라는 건 우리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해요 부호가 없는 수죠 그래서 인수의 절대값을 구할 때 쓰는 함수가 ABS예요 앱설루트의 약자인데 그래서 ABS 그러면 절대값을 구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INT 같은 경우는 인티저의 약자거든요 INT, GR 무슨 뜻이 있냐면 정수라는 뜻이 있어요 INT, GR, 인티저, 정수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그러면 정수는 뭐예요? 소유점이 없는 수가 정수고 소유점이 있는 수가 실수잖아요 그래서 정수가 영어로 인티저고 그 인티저의 INT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인수를 소유점을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INT 함수예요 그 다음에 MOD, MOD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수 1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한다 나머지 MOD,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RAND, RAND 같은 경우는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난수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는 수 그 다음에 RAND, RAND, BTEIN, BTEIN, BTEIN이라는 게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영어 해와도 있잖아요 BTEIN, YOU AND ME, BTEIN AND 그래서 뭐뭐와 뭐뭐 사이에 얘는요 최소정수, 최대정수 이 사이의 값을 반환해줍니다 지정한 두 수 사이의 이미수를 반환해준다 그 다음에 ODD 얘는요 ODD가 무슨 뜻이냐면 홀수라는 뜻이 있어요 홀수 그러면 얘가 순간적으로 헷갈리잖아요 시험장에서 홀, 짝, 홀 그래서 아드는 홀수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이렇게 세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수를 홀수로 바꿔줍니다 주어진 수를 가장 가까운 홀수로 그런데 양수인 경우는 올리고 음수인 경우는 내린다 0에서 먼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EVN, EV은 무슨 뜻이에요? 짝수라는 뜻이 있어요 EV는 짝수입니다 EV는 짝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험장에서 아드하고 이분하고 헷갈리시면 홀, 짝, 홀, 짝 개수를 세어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수를 가장 가까운 짝수로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올리고요 음수인 경우는 내린다 자, 오지간 0에서 먼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 다음 POWR 파워 같은 경우는요 거듭제곱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우리 요 캐럿 요거 배웠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는 2에 3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는 POWR 가르고 2,3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론케이션, TRUNC 잘라버리는 거예요 수 2를, 수 2를, 수 2만큼 반하는다 잘라버린다 이 수 2를 생각하면요 수 2를 생각하면 0으로 처리합니다 0으로 그 다음에 프로덕트 곱하는 거예요 인수를 모두 곱한다 그 다음에 싸인, 싸인 값이 이 인수가 양수이면 1이고 0이면 0 그대로 음수이면 1이더라 라는 거 직접 한번 예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NT 정수 7.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7.9를 넘지 않는 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7.9를 넘지 않는 정수는 7이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9는요 INT 마이너스 7.9는 0에서 먼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INT 마이너스 7.9를 마이너스 7 그러면 안 돼요 0에서 먼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트런케이션을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7.9 그 다음에 콤마 생각됐으니까 0이니까 점 9를 그냥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INT와 결과는 같습니다 얘는 7.9 TRUNC 트런케이션 처리하면 7이 돼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이너스 7.9는요 얘는 정수화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7.9에서 그냥 콤마 생각돼 있는 거잖아요 0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7.9에서 점 9만 날리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7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INT하고 INT 마이너스 7.9하고 TRUNC 마이너스 7.9의 차이점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내면 또 혼돋을 수 있겠죠 잘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OD 함수 100을 2로 나눈 나머지는요 2 곱하기 50 그럼 나머지 0 나오잖아요 그래서 0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33 곱하기 3 그러면 99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요 지금 우리 예제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예제가 아닌 복잡하게 마이너스 값을 주고 그래요 그런 건 계산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보기를 갖다가 먼저 계산하셔가지고 맞다 틀다 구분하시면 돼요 일일이 다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학 문제가 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럼 센스 발휘하셔야 되는 거고 요번에 RAND 란드 가려열고 가려닫고 0과 1 사이에 난수 0.654264 F2 누르고 또 엔터 요런 식으로 계속 난수가 발생하는 거 F2 엔터 F2 엔터 요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난드 비트인 1,45 그러면 1부터 45 숫자 중에서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21 F2 누르고 엔터 37 F2 누르고 15 이런 식으로요 결론적으로 1부터 45까지의 숫자 롯도보로 생성하는 거죠 또는 제비뽑기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난드 비트인이다 라는 거고 이번에는 ODD ODD 홀수 그죠 2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로 바꿔주니까 3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ODD가 홀수인데 홀수로 바꿔주는 건데 그냥 3을 줬어요 3은 그냥 홀수잖아요 그냥 그러면 3이에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ODD 1.5를 줬어요 1.5 1.5 홀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2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ODD 1.5 홀수로 바꿔주는 거니까 2는 짝수고 그러니까 3으로 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분 3을 갖다가 짝수로 바꾸면 4가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파워 2,3 그러면 뭐예요 2의 3제곱이잖아요 3 거듭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8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롯 2 거듭제곱 지수 표시 3 이래도 결과는 같다 라는 거 결론적으로 파워하고 캐롯 이건 같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3,3 그러면 3 곱하기 3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0이면 0 0이면 0 그죠 그 다음에 양수인 경우는 그냥 1 이겁니다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